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다 논란만 얘기하잖아 자네는 그쵸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을 했어요 거기는 얘기하지 말자 팬이 속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해서 아니 말 잘못하면 테러 당해야 정말 나란힘 욕하는 것보다 방탄 건드리면 안 돼 이번에 이제 앨범을 레고 중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래도 좀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왜 중단을 했는지 이제 뭐 해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번에 봤을 때 왜 중단을 했는지 오늘이 경자일의 지금 신사시인데 이걸로 딱 봤을 때는 관제가 세게 뜨거든 관제요? 관제? 관제가 뭐야 관제가 꼭 이렇게 경찰이나 법정이나 이런 소송만이 관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것도 군대 군대 네 군대도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길 가야 되고 그리고 뭐 1년 반이고 2년이고 거기서 자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 군대 가는 것도 관제인데 아마 분대 문제들 아닐까 그리고 또 되게 활동 많이 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지만 지쳐 있을 거고 좀 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관제가 아닐까 군대 가는 문제 그거 같아 아 선생님이 봤을 때 진짜 이런 친구들은 우리나라 국위 선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 네 BTS보다 더 핫한 게 어디 있어 이건 진짜 나라님 진짜 어디 올림픽이고 월드컵이고 이런 데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난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군대 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계속 활동하게 세계적으로 아 그래요? 그러니까 1년 2년 그 세월 가면은 그 친구들이 6명인가 뭐 5명인가 6명인가 되잖아 많잖아 그 중에 한두 명만 빠져도 그게 그룹이 그게 형성이 되나?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나라님이 나서서 요번에 윤 어르신께서 시원하게 면제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떤가 무조건 관제 이게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아마 쉬는 거 또 군대 가는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지금 방탄소년단 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 군대야 관제야 아니 아니 그 뭐야 면제 돼야 된다? 아니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위 선영하는 사람들 중에 방탄보다 더 한 데가 어디 있어 아니 다른 친구들은 군대를 갔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위 선영을 하는 얘네들은 보내면 안 되지 이게 올림픽에서 그만했다는 거 아니 제가 항상 이제 방탄소년단 영상 한 두세 개를 찍은 거 같아요 찍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군대를 차라리 이런 친구들을 안 보았으면 해요 솔직히 저도 아니 우리나라가 언젠가 지금 올림픽 때인가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 해가지고 면제되고 그랬잖아 그 친구들이 그 국위 선영 물론 하셨지 또 뭐 축구 스타들도 했지 근데 그건 반짝이잖아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세계에 팬층이 얼마나 많아 세계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물론 우리가 국방의 외모를 다 하고 뭐 누구는 면제를 해주고 누구는 군대를 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그 편법, 편차를 두면 안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팬들이 많다면 당연히 이거 금메달보다도 더 큰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니까 우리 군대 보내지 말자고 이게 뭐야 그 BTS 팬들부터 해가지고 그 뭐야 청와대 청원 넣는 거 있잖아 그 뭐 한 30명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 청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청원이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걸 군대 보내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선배님 생각은? 응 일단은 이제 방탄이 이제 활동 중단한 거는 이제 군대 문제가 제일 크다 관제가 세게 치니까 최소한 관제가 세게 친다면 한 5, 6명 중에 두세 친구는 군대를 바로 가야 될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다 보내지 말자고 알겠습니다